안녕하세요. 저는 위대한 아모니 오케스트라에서 지금 10년 넘게 지휘자 활동을 하고 있는 노명현이라고 합니다. 플랫을 맡게 된 이정진입니다. 플랫을 맡고 있는 박선주입니다. 저는 방관입니다. 야마하 코리아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너무 좋고요. 정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위대 오케스트라에서 드럼 연습을 했습니다. 야마하에서 포한도 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. 은혜 scratch 낮은 노에서부터 높은 노까지 소리가 안 났었는 게 잘 났어요. 성민복지관에서 음악이라는 건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희망된 그런 모습을 많이 갖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게 저의 가장 큰 보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열심히 되는 데까지 할 예정입니다. 앞으로 드럼이나 같이 열심히 해서 경기 공연을 하고 싶어요.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